2번 문제 2006년 11월 31번 문제입니다. 우리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A를 보니까 디스팅과 디스팅이 있고 익스팅이 있어. 팽 팽 이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뜻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우리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얘들아 디스팅이 뭐냐 하면요. 뚜렷한 이런 뜻이에요. 뚜렷한 명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바니어라고 하기도 그래. 익스팅은 뭐냐면 멸종한, 멸종된 이런 뜻이에요. 멸종된. 멸종된 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말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죽었네. 가버렸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A의 두 가지 단어 중에서 뭐가 더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깐요. Most dinosaur. 자 대부분의 공룡이 여러분 공룡은 뚜렷하고 명확해요. 아니면 멸종되었죠? 그치 우리 공룡은 멸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익스팅을 붙이면 멸종이 되어졌어. 근데 몇 년 동안? 얘들아 이게 몇 년이야. 그죠? 우리 이 million이 백만이잖아. 그럼 여기서 오백만이고. 그죠? 그럼 6,500만 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오래전에 멸종이 되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는요. observe가 있어요. 그리고 reserve가 있습니다. 자 역시 serve, serve. 이렇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뜻이에요. 이건 반여 또한 아닙니다. 그럼 얘들아 reserve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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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eservation. 이게 무슨 뜻이냐? 예약이란 뜻으로서 너희들이 레스토랑을 가거나 어떤 호텔을 갔을 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얘가 예약이니까 얘는 동사로서 예약하다가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첫 문장 읽었을 때부터 공룡에 가득한 얘기가 흘러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예약이 가능할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럼 얘들아 이번에 observe가 뭐냐면요. 얘는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인데요. 연구를 하는 겁니다. 뭐를 연구하냐면 자 여기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 자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는요. be like,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니까 아주 뭐와 같아요? 탐정가랑 같아요. 딕착티브스가 약간 우리 코난 같은 그런 탐정가랑 비슷하다는 거야. 자 왜? 인데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데스는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에요. 뭐뭐라는 점에서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이 자 얘들아 여기 보면요. 아주 작은 디테일을 어디에서? inner dinosaur fossil 여러분 first이 뭐냐면요. 화석입니다. 화석연료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형체로 되어져 있는 공룡은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공룡이 이 화석으로 화석 속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뭘? 디테일 그 디테일을 관찰하는 그런 점에서 탐정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observe가 되지 resolve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얘들아 여기 보니까 스켈레톤이 있죠. 여러분 스켈레톤이 뭐냐면요. 뼈대예요. 뼈대. 골격. 그럼 일단 그 골격이 도와요. 자 이때 그 골격이 뭘까요? 공룡이 골격이겠지. 공룡이 뼈대겠지. 그게 뭐를 돕냐면 그들이 그들이라는 건 여기서 누굴 가리킬까요? 위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 뭐하게 도와주는 거냐. 자 볼게요. figure out, fade out 다 가능합니다. 아웃과 함께 쓰면 너무너무 예쁜 단어들이에요. 자 먼저 see에 figure out이 뭐냐면 얘는 같은 말로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understand. 이게 뭐지? understand. 이해하다. 그치? 얘들아 이해하다라는 단어로 갔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요즘에 너희들 막 영상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fade out 처리한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영상을 fade out 처리한다는 건 fade가 흐릿해지는 거거든. 아웃하면서 나가는 거야. 사라지다라는 뜻이야. fade out. 사라지다야. 그럼 여기서 사라지다가 맞는 건지 이해하다가 맞는 건지 근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뼈대가 그 그들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을 사라지게 하는 건 이상해.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게 하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뭐를요? 이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그 공룡은 뭐랑 연관되어 있어?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바로 고르시면 되는데 쌤 내려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멸종이기 즉 멸종된 거지. 멸종됐고 그리고 observe 관찰하고 그리고 figure 정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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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